최상 1프로의 집단의 NK 난구원 선생님입니다. 어때 우리 고1 친구들 시험들 잘 받는가? 이게 보니까 우리 현장에서 애들이 시험 본 다음에 와가지고 답 맞추고 있더라고 동그라미 많은 친구도 있고 가끔씩 비가 내리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를 봐 보니까 결국 이게 막 어렵고 되게 특이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통과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계산 문제조차도 없잖아. 지금 여기 보면 계산 문제조차도 지금 없거든. 그래서 특별히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근데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통과라는 게 원래 수능 과목으로 만들어졌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교과에 무라생지 1, 2의 내용이 다 짤막짤막하게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통과를 잘 해놔야 너희가 2학년 때 가서 무라생지 1, 그 다음에 3학년 때 2까지 할 때 이게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통과부터 차근차근. 과학이라는 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통과를 너희들이 잘 소화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다 예를 들어 1번에 지구과학, 2번은 화학, 3번, 4번까지 다 화학이죠. 5번도 그렇고 6번, 그 다음에 7번, 또 8번 이제 요런 데 보면 지각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 원소에 관련된 거. 9번에 가면 이제 1단원 마지막에 신소재, 초전도체 얘기가 있고 10번, 11번은 중력 시스템에서의 운동이야. 이제 12번에 다시 빅뱅하고 정상우주론, 1단원 처음 내용이 있고 13번 보면 운동량, 충격량, 다시 중력 시스템, 그 다음에 14번 지구 시스템, 15번 같은 경우에 요거 다시 생명 시스템, 16번 생명 시스템의 유전, 17번 생명 시스템의 물질대사와 교소, 18번, 19번 지구 시스템, 20번 생명 시스템, 딱 2단원까지예요. 골고루 있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1단원하고 2단원이 골고루 있습니다. 거의 지금 문항 수도 거의 똑같을 거야. 지금 거의 한 반반 정도로 해서 요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이 했을 텐데 특별히 어려운 것들은 없었으니 지금 하는 대로 잘. 3단원, 4단원, 2학기도 잘. 그래서 쌤이 2학기 너희들 내신도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벌써 CPR 다 완강해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쌤하고 또 같이 해서 2학기 때 3, 4단원에서도 좋은 결과 얻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쌤은 누구? 최상의 1%를 집도하는 NK 난구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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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